이거 진짜 너무 짧은거 아니야? 이거 한번 나 가게 . 됐어? 너무 짧은 거 아니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어! 맛있어! 다음날 제거 15분정도 30분정도 20분정도 30분정도 15분정도 20분정도 20분정도 10분정도 머리 대야죠 이게 심심한 편이 없어요 그럼 안 돼요? 그냥 상태로 끓인다고 어버이 조리 오우 떡볶이 냄새 맛있는 한입은 먹기도 해야 돼 한입은 씻고 와야 돼 아 여섯 씻으면 되는 시대야 아 그래 그래 맞추는 놀이기 양배추 안 돼 10배치 만은 40 고맙습니다. 점심으로 점심으로 봐야겠어요 저는 오늘 그러니까 그래도 엄청 커서 내가 얘기로 봐 나는 지금 못하고 다시 뒤집어오면 되지 않아? 나? 살 때까지 까딱까딱 파채 올릴 건데? 야채 오징어 맞네? 이제 상품이랑은? 이런 거 하나씩 있겠죠? 국내가 시겁다 국내iso sweeping 동네님 불 좀 비춰줘요 아니 오려놔 한튜브님께도 제공해주시지 이번 대제에 의외다 또 언제 나갔다는데? 신나영도 가까워! 잘한다! 신나영도 가까워! 신나영도 가까워! 아 저기요? 스모그린 체크인데? 여기서 가고 싶어! 아유! 왜 이렇게 섭취해주신 거 아무런 거 없는데! 아유! 아야 된다! 중애랑! 어 그거 너무 부쌌다! 지금! 아기! 김! 어 김! 김! 저기 창규야 너 뒤에 상자 밑에 열어봐! 면 따위는 크림장에 와서 하면 안 돼? 어! 오른쪽에! 있어? 어 나 들고 오기때네! 저 위에 집사넛어있어! 아알될! 저기 иди! 네벨은 한 번 더 넓어요! 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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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오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하나 더? 다른 거? 아니야 그래, 그래 미안해 우리 여기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사라졌기 때문에 아주 짜증나게 잘 안 할까 하나씩 주고 줘, 나도 오면. 아까 씻었어. 잠깐만, 이거 삼겹살이 아니고 기름 아니야? 기름살 아니야, 기름살? 야, 여기는 삼겹살인데 그걸.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니야, 아니야. 구우면 또 갈라, 너네 구우면 깜짝 놀란다. 이렇게 구우면 된다니. 죽였어. 왜, 뭐? 없다, 토니고터가. 없지? 세 개 썼어. 아니, 거기 있어, 맨 밑에. 스물 네 살 예티. 기억이 안 나, 지금. 네이버 오드야. 이것도 네이버 오드야? 응. 나야? 응. 뭐야? 진짜? 어, 맛있겠다. 소리봐. 장갑 찍혀있냐? 오징어 부셔? 오징어 부셔? 아니, 너무 부셔. 벅차 발라. 이거를 꺼내서 바르면 될 것 같아, 이제. 다 구운 상태에서. 이게. 엄청 밝아. 야, 근데. 이 정도는 밝아져야지. 됐어? 됐어? 다 구운 상태에서. 바르기만 해. 뒤집어. 내가 그게 없다, 장작이. 아니야, 아니야, 딱 좋아. 한번 살짝 뒤집을까? 응, 뒤집어. 야, 이게 속불량이 난다고. 동그란 거래. 응? 응. 어. 아, 진짜. 분량 어떨까? 응. 아, 저기 좀 중계대면 얘기해. 그때. 옥장 구워줄게. 아, 아, 아. 아, 초코미 맛있을 것 같아. 투구미. 이거는 뭐 찍어 먹어요? 어때? 아, 초코미 맛있을 것 같아. 아, 초코미 맛있을 것 같아. 너무 익었어? 오늘은 숟가락이에요 여기다가 들어가면 포장시켜봄 좋았어